어서오세요 방구님들 제가 잠시 기다릴게요 편한 자세로 자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다육식물은 잎 자체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 식물이라서 여름에는 특히 물을 거의 단수하다시피 해야 이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물을 적게 주면서 키우면 색감이 더 진하고 단풍처럼 물이 든답니다 6월부터는 벌써 여름 채비에 들어가야 하니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물주기에 신경을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설 속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윤과 다혜의 이야기 김상욱 작가의 연인 이권의 두 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5. 6월 말이 되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는 듯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 이상으로 다혜는 답답하고 속이 탔다 도무지 하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호에게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호가 신속하게 조치를 한 덕분에 시읒 병원으로 옮겨져서 곧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간의 옥중 생활로 건강을 많이 해친 탓인지 회복이 더뎠다 하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당장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하윤을 말리느라고 정호가 애를 먹었다 다혜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 하윤에게 계속되는 시련에 그녀의 가슴도 하윤만큼이나 아팠다 그녀는 하윤에게 닥치는 시련들과 자신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괴적인 생각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비록 살아서 만난 적은 없지만 다혜도 하윤과 함께 그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뵈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고향으로 떠나는 하윤과 정호와 동행하려 했지만 정호가 나서서 이를 말렸다 다혜 씨, 다혜 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찾아뵙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호의 판단이 오른 것 같았다 지금 하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혜는 왠지 이번에 하윤과 헤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예감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고향에 돌아간 하윤은 어머니의 묘소에 다녀온 뒤 사흘을 뜬 눈으로 세우더니 내리 사흘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행방을 감춰버린 것이었다 정호나 정호의 아버지 기섭으로서는 도저히 하윤의 종적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던 끝에 결국 하윤을 찾지 못하고 그가 떠난 지 이틀 만에 다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하윤의 행방불명 사실을 전하는 정호의 목소리는 침울하기 짝이 없었다 정호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혜는 엄습하는 허탈감으로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쩌면 하윤을 영영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다고 가출신고를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정호가 말끝을 흐렸다 순간 다혜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진묵 스님이었다 어쩌면 하윤이 진묵 스님에게 가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던 것이다 정호씨 혹시 하윤씨가 진묵 스님에게 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진묵 스님이라뇨? 정호는 진묵 스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월정사에 계신 스님인데 하윤씨의 사승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하윤씨가 그곳에 가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다혜는 진묵 스님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정호는 당장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면 피할지도 모른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다혜는 정호와 함께 서둘러서 월정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지만 아쉽게도 하윤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노전소임을 맡아보는 일초 스님이 나와서 하윤이 진묵 스님과 함께 며칠을 머무르기는 했지만 떠난 지 여러 날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다혜는 진묵 스님에게 직접 하윤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진묵 스님이라면 하윤에 관해서 무슨 말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진묵 스님마저 만날 수가 없었다 지금은 하한 거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벌써 가을로 접어드는 모양으로 옷섭을 파고드는 바람이 솟을 했다 하늘은 어제부터 잔뜩 흐려 있었다 기상대에서 가을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예보를 하고 있었다 회색빛으로 잔뜩 녹이 쓴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빗줄기를 퍼볼 것 같은 기세였다 하윤이 행방을 감춘 후 다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늦은 시간까지 아틀리에를 떠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만은 왠지 짜증스러웠다 만사가 귀찮고 나른한 권태감으로 몸마저 찌뿌두두 했다 오후 4시를 막 넘긴 하늘이 초저녁을 방불케 할 만큼 어둑어둑해지더니 기어코 비를 쏟기 시작했다 후둑후둑 아틀리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다혜는 열쇠꾸러미를 챙겼다 일찍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비를 맞으며 길 건너편 주차장까지 갈 생각을 하니 갑자기 왈칵 짜증이 일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실내를 살펴보았지만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잘 살펴보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우산을 발견할 수도 있을 터였지만 막상 찾으려고 하니 성가신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몇 발자국만 뛰지 뭐 하필 이때 비가 올 게 뭐람 속으로 투덜대며 막 아틀리에를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하윤이 거기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문의 길에 선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다 달려가서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다혜의 눈에 눈물이 강물처럼 차올랐다 하윤씨 하윤은 자신의 품으로 달려드는 다혜를 안았다 그는 상처 입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그런 하윤을 다혜는 더욱 힘주어 껴안았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에게 돌아와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윤은 울고 있었다 하윤의 뜨거운 눈물이 다혜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잊을 수 없었어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혜도 그것으로 좋겠다 다혜는 자신의 입술로 하윤의 입술을 덮었다 계절을 재촉하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차에 오른 하윤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댕기는 하윤의 모습에서 다혜는 그에게 짙게 베어 있는 어둠을 읽을 수 있었다 다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에 잠시 들렀다 하윤을 위해서였다 그녀의 집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하윤에게 내어줄 만한 옷이 한 벌도 없었던 것이다 한사코 함께 올라가기를 마다하는 하윤을 주차장에 남겨두고 다혜는 혼자 매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하윤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몇 가지 골랐다 이미 하윤의 치수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흥분되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속옷에서부터 와이셔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평상복까지 얼른 챙겼다 하윤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을 사는 동안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가라앉아 있던 그녀 안의 어둠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밝은 햇살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행복하게 만끽하고 있었다 하윤은 내리 이틀을 잠든 채 깨어날 줄 몰랐다 악몽을 꾸는지 가끔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몹시 지쳐있는 하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져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다혜는 그런 하윤이 안쓰러웠다 다혜는 잠결에 하윤 쪽으로 돌아 누웠다 허전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하윤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후다닥 침대에서 빠져나가 침실문을 열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이라 거실은 꽤 어두웠다 아파트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졸고 있는 가로등에 희뽕스런 불빛만이 새어들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 앞에 적물처럼 서 있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혜는 하윤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그를 안았다 하윤씨 왜 이러고 있어 들어가요 다혜 진묵스님께 함께 가 어제가 한거 해제일이야 낮게 가라앉은 하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둥둥 떠다녔다 그는 진묵스님과 어떤 약속을 한 모양이었다 진묵스님에게 함께 가자는 하윤의 말에 다혜는 심하게 요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하윤이 돌아섰다 그가 다혜를 세차게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다혜의 말은 그녀의 입에서 잘려나갔다 다혜에게 돌아온 하윤은 이틀 동안 계속 잠만 자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몹시 지쳐 보이던 그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조금씩 음식도 입에 대기 시작했다 다혜는 하윤의 일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썼다 그녀는 얼마 동안 깎지 않았는지 텁쓰룩하게 자라있는 턱수염을 깎아주면서 이발까지 하게 했다 다혜는 오랜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하윤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하윤도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윤이 진묵스님에게 함께 가자고 한 날은 그가 다혜의 아파트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진묵스님에게 당장이라도 함께 가자는 하윤의 말을 다혜는 금방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리 진묵스님에게 가는 것이라지만 피곤이 쌓일 대로 쌓여있는 하윤과 또 길을 떠난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그리고 단 며칠이라도 하윤과 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그러나 다혜는 그런 속마음은 내비치지 않은 채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핑계를 댔다 다혜의 작은 바람을 하늘도 아는지 밖에서는 가을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기상대에서도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오후 늦게야 가는 빗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부딪히며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비를 바라보며 하윤은 거실에 나와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다혜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하윤은 지금 망설이고 있었다 자꾸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윤은 이곳이 자신이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혜에게 돌아오기 전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침묵 스님을 찾아가 월정사에서 며칠을 묵은 뒤 하윤은 다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 스님은 하윤에게 집착할 그 무엇이 있어 미망 속을 헤매느냐고 질책했지만 하윤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 10년 이상을 하윤과 떨어져 지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애틋한 부부의 정을 나누며 산 시간이 많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늘 깊은 신뢰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의 가정조차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가꾸지 못했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아버지 김병학을 추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2년 동안의 어려운 옷바라지도 자랑으로 여겼던 어머니였다 하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또한 남달랐다 하윤에게 아버지는 늘 쉽사리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다 어머니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자식에게 일깨워주곤 했다 하윤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동구박 정자의 늙은 느티나무처럼 넓은 그늘로 하윤을 지켜주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 때문에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던 날 하윤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는 온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감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진묵스님에게 질타를 당한 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나 막상 월정사에서 발길을 돌리고 보니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때 출가에 대한 강한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출가에 대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자신의 성정으로는 출가 사문의 길을 간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정처없이 떠돌다가 사찰을 만나면 어머니의 영가천도를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불전에서 삼천배를 올렸다 그렇게 정처없이 떠돌던 하윤이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소요산 자제함에서 하윤은 문득 자신이 그녀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윤이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을 추스리며 온 이동에 있는 다해 아틀리에로 돌아온 것은 다해를 만나기 전날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아틀리에를 지켜보고 있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다해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그녀를 불러세우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는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다 차를 몰고 떠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윤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껴있었다 그날 하윤은 한 여관에 들었다 그리고 밤새 고열에 들떠 그 밤을 지새웠다 고열에 들떠 하룻밤을 지새운 여관방 환영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던 청녀나 일곱송이와 다해를 향한 끝없는 갈증이 하윤에게 아틀리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녀 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에 대한 무력감만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온 가슴을 채웠다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쉰듯한 레인 앤드 티어지가 거실에서 흐느적거리며 출렁이고 있었다 어느새 외출에서 돌아왔는지 다해가 하윤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하윤씨 하윤을 부르는 그녀의 눈망울에 알듯 모를 듯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하윤이 말했다 돌아왔군 지물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았다 시장에 들렀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창거리 등 속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머리를 하윤의 어깨에 기대어왔다 하윤씨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하윤씨는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돼드릴게요 하윤과 다해는 그 일이 쓴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월정사로 향했다 변덕스럽던 하늘이 언제 비를 뿌렸는가 싶게 맑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둘이 함께하는 월정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월정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해는 무척 들떠 있었다 하윤도 이제 기분이 많이 나아져서 제법 가벼운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다 하윤은 다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자신을 억누르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녀와의 관계를 하견이 규정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진묵 스님에게 가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두 사람이 탄 차는 어느새 싱갈 인터체인지를 지나 영동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차의 흐름이 자꾸만 막혔지만 다해는 오히려 그것이 더 즐거웠다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가을 햇살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싱갈 인터체인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해가 불쑥 물었다 진묵 스님을 뵙고 그곳에서 머무를 생각해요? 글쎄 안거가 끝났으니 아무래도 객실이 비어있을 것 같고 기왕 나선 걸음이니 며칠 머무르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해 씨가 어떨지 저야 뭐 반을 가는데 실이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월정사에도 다해 씨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재들이 꽤 있을 거야 특이한 탑도 하나 있고 보살 자상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들도 자세히 답사할 겸 월정사에서 며칠 묻기로 하지 나는 포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인경인의 집에 있는 짐들도 정리해야 하니까 그러나 저러나 나 때문에 다해 씨의 판화전이 자꾸 연기돼 어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전시회보다 우리 일이 더 급하죠 까짓 전시회야 기왕 늦어진 것이니 그냥 되어가는 대로 하죠 뭐 화랑의 엄화백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짐묵스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은 아닌지 몰라? 그녀가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호랑이?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쩌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르지 나같이 미혹한 중생에게는 하지만 스님도 사람 보시는 눈이 있으니까 다해 씨에겐 그렇지 않을 거야 어느 호랑이가 이런 미인을 잡아가려고 하하하하 하윤은 정말 오랜만에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다해는 하윤에게서 짐묵스님에 대해 단편적인 이야기만 전해들었을 뿐 일면식도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하윤이 전해주었던 것처럼 짐묵스님이 전생에서 오랜 인연을 맺었던 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윤에게 짐묵스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해달라고 졸랐다 짐묵스님은 열 살의 어린 나이로 산문에 들었다고 했다 어느 해 겨울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짓대 속에 끼어들어 문정걸식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짐묵스님을 생전의 은사였던 덕은 화상이 발견했다 그때 열 살이었던 짐묵스님은 덕은 화상을 쫓아 오대산으로 갔다 짐묵스님의 속명은 종현이었다 그런데 종현은 절에 들어오는 날부터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다 새벽 도량석에 참석해서 예부를 올리다가 법당에서 잠이 들어버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종현의 말썽을 막아낼 도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더구나 상은 종현을 내쫓지 않았다 한 번은 탁발을 나가는 더구나 상을 따라 나섰던 종현이 횡계에서 종족을 감춰버린 적도 있었다 그 후 석 달인가 지나서 더구나 상은 강릉 장터를 떠도는 종현을 발견해서는 또다시 붙잡아 절로 데려왔다 비록 문정걸식을 할망정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종현에게는 산문의 고된 규율이 몸살이 날 정도로 힘겨웠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부를 모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산문의 일과가 어린 종현에게는 큰 짐이었다 그렇다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행자로서 해야 할 일은 어린 종현이 감당하기에는 태산처럼 많았다 그 엄한 산문의 계율 속에서도 그나마 더구나 상의 남다른 보살핀만은 고마운 일이었다 더구나 상은 종현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종현은 그것마저 기피했다 결국 더구나 상이 입적하기 전까지 종현에게 손수 한글을 가르치고 한문과 경문도 가르쳤다 종현은 서서히 물리를 깨우쳐 어느덧 산문이 자신의 욕심을 속박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진정한 해탈의 도량임을 조금씩 터득해 나갔다 종현이 진심으로 불가에 귀하게 된 것은 그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로 호대계의 호혈자를 앓고 난 뒤였다 종현은 그때까지 머리를 깎이는커녕 산미개조차 받지 않은 채 떡거머리 총각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더구나 상이 입적하기 여섯 달 전쯤의 일이었다 종현은 호혈자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심한 고혈에 들떠 온몸에 기라는 기는 다 빠져나갈 정도로 탈진한 상태여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 그때는 특별한 약도 없었을 뿐더러 산문에서 별다른 처치 방법이 없어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종현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다 그를 간호하던 더군하상은 종현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던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범납 육십여세를 헤아리는 노장스님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종현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종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더군하상은 탈진한 종현을 내려다보다가 하모 선사의 선시 한 수를 읊었다 생종하철의 사양하척어 생야 일편분기 사야 일편분멸 너는 무슨 인연을 지어 이승에 왔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려 하느냐 하기사 인간의 목숨 하나 어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있더냐 다 엇본이라 엇보 그렇게 되뇌며 신검당을 나서는 더군하상의 뒷모습을 힘없이 바라보던 종현은 그때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 일이 있은 뒤 종현은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호혈자를 견뎌내고 회복하자 종현은 곧바로 머리를 깎고 삼위계까지 받았다 그러고는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도에 매달렸다 그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있는가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더군하상이 입적한 이후로는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자신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 십년을 온수납자로 떠돌았다 진목스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깊은 천리를 깨달았다 홍천의 팔봉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신의 물을 떠마시기 위해 엎드렸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후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대산 적광전을 떠나지 않았다 진묵이라는 법명은 삼위계를 받은 지 2년 만에 비구계를 받을 때 붙여진 법명이었다 그랬군요 다인은 하윤의 설명을 듣자 무엇 때문에 그가 진목스님에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오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서울에서 떠난 두 사람은 오후 6시가 가까워서야 월정사 동별당 내의 객실에 들었다 그런데 진목스님은 절에 없었다 한거해제 다음날 강릉으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노전소임을 맡은 1초 스님이 진목스님의 전원이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윤에게 기다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진목스님은 하윤이 객실에 여장을 푼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하윤과 다인은 진목스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상온사에서 들었다 상온사 본전에는 문수 동자상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를 적극 위호하던 제 7대 임금 세조에 얽힌 영엄설어가 전해지고 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폐유시키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세조의 형수인 문종비가 꿈속에 나타나 폐륜을 저지른 세조를 질타하며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세조는 난치병인 등창을 얻어 전국 유명 온천과 산사를 돌며 이를 치료하려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때 세조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크게 뉘우치면서 불교에 귀이하여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세조는 간경도감에서 여러 권의 경전을 언해하여 세간에 유통시키면서 자신도 돈독한 신심을 쌓아갔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 일어난 일이다 세조는 그때 난치병인 등창의 완치를 발원하고자 오대산 상온사로 거동을 하던 중이었다 상온사로 오르던 중 상온사 계곡에서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씻기 위해서 잠시 쉴 때 웬 어린 동자가 불 속 세조 앞에 나타나더니 세조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세조는 목욕을 마친 다음 아이가 나가다가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에게 들켜서 변을 당할까 염려하여 이렇게 당부했다 아이야 숲 밖으로 나가다가 누가 나를 보았느냐 묻거든 못 보았다고 하거라 그런데 세조의 당부를 듣더니 그 동자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사를 칭겨냈다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세조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문수동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그 후 세조의 등창은 깨끗이 완치되었다 이에 감격한 세조는 많은 재물을 보시하여 상원사에 자신이 본 문수동자의 상을 조성하여 모셨으며 사정과 노비를 하사하여 상원사를 세조의 원찰로 삼아 중창시켰다 진묵스님은 하윤과 다혜를 주불전인 적광전에서 맞았다 불단에서 공양한 황촛불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향로에서 일주양이 짙은 이국적 향기를 뿜어 적광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윤은 언제나 불전에 들 때면 자신의 코끝을 스치는 향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등을 보이고 앉은 진묵스님을 향해 하윤이 먼저 삼배를 올렸다 진묵스님은 그들이 적광전에 들어와 있음을 알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삼십분이 넘게 시간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은 진묵스님의 모습은 바로 움직일 줄 모르는 등심불과도 같았다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면서 진묵스님이 입을 열었다 하윤아 이놈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면 내쫓지 않을 것이오 만일 허튼수작을 부린다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너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야 알겠느냐 진묵스님의 음성이 적광전을 울렸다 하윤 또한 담담하게 응대했다 스님 말씀하시죠 타국망만 하고 담아 맡기라 했거늘 너는 어찌 하려느냐 순간 하윤이 잠시 머뭇거렸다 무엇을 하느냐 이놈아 대답하거라 어서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재촉하며 진묵스님이 그들을 향해 돌아앉았다 하윤과 다혜를 향해 돌아앉은 진묵스님의 눈이 강렬한 빛을 내쫓고 있었다 진묵스님의 다그침에 한참 동안 침묵하고 앉아있던 하윤이 입을 열었다 그럼 스님은 어째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하십니까 그래 그래 이놈아 됐구나 이제 며칠 철밥을 얻어 먹을 수는 있겠구나 몇 끼니는 얻어 먹겠어 하하하하 진묵스님은 하윤의 대답에 몹시 유쾌한 듯했다 흡족한 대답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제야 다혜가 진묵스님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올렸다 절을 하는 다혜를 바라보는 스님의 눈길에는 대갈 일성으로 오대산 골짜기를 올리던 기운도 형형한 기운을 내뿜던 눈빛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청정무구한 영혼이 깃들여 있을 뿐이었다 지극히 자애로운 눈빛이었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구려 편히 지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지내보시구려 진묵스님은 사랑스런 딸자식을 대하듯 입가에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리고 하윤에게 시선을 옮기며 숙소로 건너가라고 일렀다 아침 도량석에 나오노라 말을 마친 진묵스님은 다시 불단을 향해 돌아앉았다 진묵스님을 만나고 객실로 건너오면서 다혜는 어린아이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윤씨 진묵스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네요 그런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쩐다? 어머?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윤씨도 그 말씀에 대답하고서는? 그런가? 하하하하 어쨌든 말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깊고 고요한 오대산 골짜기에 하윤의 웃음소리가 파문처럼 번졌다 시린 가을 별빛이 하윤과 다혜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권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책방 주인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